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 또는 공격 이런 걸 받았지만 그걸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반박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전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책의 어록이라는 책도 나오게 됐고 한동훈 장관의 말을 또 발언에 대해서도 최근에 김의겸은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싸움 하나는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야당의 무대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상식과 맞지 않는 이런 공세를 하는데도 사실을 기반해서 반박을 해주니까 국민들은 환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도 정말 스트레스를 쌓이는 겁니다.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떨까? 그거 꼭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편의점 말싸움 풍자한 만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편의점에서 저먼가의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을 거꾸로 만들었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작가가 그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편의점 직원과 말싸움을 하는데 논리가 안 되게 비상식적으로 하는 척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앞쪽으로 꽂아주셔야 하니까 제가 카드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현금을 결제하겠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편의점 직원과 다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결제 뭘 하실 건데요? 이러면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계산대에 올려서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척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억척을 부린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자 편의점이 저먼의 머리에는 이렇게 유령 모양이 그려져서 멘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만화까지 그려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침촌부터 야당 의원들이 공세에 맞서는 거침없는 반박으로 지지자로부터는 속이 시원하다 하는 평가를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말꼬리 잡기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편의점에 간 상황을 가정해서 그건 상황극 형식의 글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물으면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 장관이 편의점 직원의 질문을 모두 맞받아 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앞에 꽂아달라 이러면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 없다. 또 편의점 직원이 그럼 현금 결제하겠냐 하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반문하는 식입니다. 또 그러면 결제를 뭘로 할 거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대묶거나 또 물건 골라서 계산대 앞에 올려놓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계산대에 올린 물건들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이게 보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걸 거꾸로 한동훈 장관에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자표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것 보입니다. 이 밖에도 상황극 속의 한동훈 장관은 그건 제 마음이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영업 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법도에 나온 사람이라서 업무 방해했지는 더 잘 아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극은 지난달 29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를 기반으로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그려졌습니다. 웹툰에 묘사된 편의점 직원은 한동훈 장관과 입술을 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동훈 장관은 시종일관 여유있는 표정과 손짓으로 편의점 직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말미에는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화법을 비아냥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가는 비아냥 그림이 습관이 되면 현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난보다 나쁜 게 비아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 반응할 수 있지만 비아냥은 임계점을 넘지 않는 부정적인 말투로 듣는 사람에게 은연중에 짜증과 화를 나게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글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동훈 장관 지지층에서는 이게 완전히 왜곡됐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상황과 대입해보면 알바생이 황당한 질문을 던지고 한동훈 장관이 맞아치는 것이다. 그런데 알바를 단순 피해자로 잘못 묘사했다. 그리고 알바점의 편의점의 알바생의 얼굴을 김여겸이나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으로 그려야지 전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게 하는 짓은 한동훈 장관이 천원짜리 물건을 집었는데 만원을 내라 이렇게 묻는 거다 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천원짜리를 집었는데 만원 내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알바생이 고객에게 갑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만화도 굉장히 감성적인 매체인데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든지 다 해도 뭐든지 뭐를 봐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잘못했다. 그렇게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화. 한동훈 장관과 편의점 알바 사이에 이렇게 만화를 그려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만화만 보고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만화 보고 또 선전, 선동, 왜곡되게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SNS에서 또 만화에서 모든 매체가 총동원돼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화법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과 부딪혔던 김의겸은 지난 3일 날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치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다. 사회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조선제일겸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조선제일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말은 그럴 때 보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부분이 괴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의겸의 괴변이다는 겁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덕담으로 한글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끊기가 어려우면 좀 줄이라. 담배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라. 술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라. 그렇게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독. 그러니까 김의겸의 말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지지자들이 만화까지 그려가지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에 관한 왜곡이 심해질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